안녕하세요. 오거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창고에서 아웃트리거 개조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개조를 하는 이유는 트레일러에 장비를 실을 때 트레일러 앞부분에 아웃트리거가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하고 다시 붙이고 다녀서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작업은 산소 절단과 용접이 대부분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에 닿기 가위에 분리한 오이 מנ 거예요. 소금 나에게 다진 소금 고춧가루 철판 거름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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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쌀가루를 넣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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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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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많이 먹음 자고생각 고기 많이 먹으면 전통 고기 대단히 잘 먹어야지 꼬물이 도착 다행히 자자 쟤쟤 정리하려고 bells 마지막 mig 0 10 11 12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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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을게 이제 안 맞을게 타이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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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